그중 오늘의 주인공인 티파니 형님이 완판시킨 품절템은 과연 뭘까요?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던 2020년 겨울 가방 소개해드릴까요? 나 이거 봤어! 가방에 뭐 들었니? 살펴보던 중 나온 품절템 이 가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Q4 시국에 딱 맞는 아이템 손소독제 나도 저거 있는데 빌리 여러분들도 써봤어요? 네 저도 선물 받아서 저는 선물 못 받아서 못 써봤는데 매력적인 캔들 향이 알코올 냄새만 나는 손소독제 비켓 그녀 위생에 향기 한 스푼을 더한 겜성 손소독제인데요 영상 업로드 후 티파니형 손소독제로 주본받기 시작하면서 미미했던 검색량이 급등! 8,000원 8,000원 공답 요정 티파니 효과로 하루에 약 8,000여 개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세트 가격 2만 4,500원으로 계산했을 시 하루 매출 약 1억 9,600만 원 달성 추정! 하루에 1억 9,000여 개의 하루에 대박 대박 티파니형 덕에 땡벌인 줄 알았고 우수고격댐 땡벌인지 좋다고 해서 손민수암 등 수기 폭발 이후 빠른 속도로 품절을 키로 게다가 재입고 요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되면 수원 소속제 전도사 아닌가요? 완판 행렬! 스타들의 품절된 8위! 건강 치킨이 티파니 형님이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